안녕하십니까 2021년 원샷온킬 실전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13회차입니다 이번주는 6강 올라간다 그랬죠 이 13회차까지 올라가고 다음주에는 또 14 15 16이 올라갈 것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방법은 똑같습니다 제가 좀 잘 나오는 것 중요한 것은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회차에서는 한 두 군데 정도 좀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풀이가 끝나면 바로 종호표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데 그 종호표를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별표 쳐야 되겠죠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윤리강령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윤리강령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윤리강령의 구성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로 구성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 두셔야 되는데 어 사회복지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재정년도가 1982년입니다 빨리 강령 하소소 이런 식으로 예우시라고 했죠 그래서 1982년에 윤리강령이 재정 되었으며 1차 2차 3차 개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개정을 알아 놓으면 좋은데 2001년이 바로 마지막 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차 개정이 아니라 3차 개정이 2001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2001년의 개정이 2차 개정이 아니라 3차 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차 개정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2차 1992년입니다 1992년에 2차 개정이 있었다 이렇게 그냥 알아만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윤리강령에 보면 기본적 윤리기준이 있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기본적 윤리기준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전문가로서의 자세 두 번째가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세 번째가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 잘 알아 놓으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낼 수 있어요 어떻게 낼 수 있죠? 기본적 윤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엉뚱한 것 들어가면 틀리겠죠 ㄱ, ㄴ, ㄷ, ㄹ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문제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지문 자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 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협회에 윤리강령이,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윤리강령에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인 양상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기준에는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윤리기준은 없죠 국가에 대한 윤리기준은 이건 단독으로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윤리기준이 있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조직에 대한,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입니다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그리고 마지막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금방 살짝 말씀드린 게 조직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조직에 대한 것도 없어요 조직에 대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것도 없다 조직이 아니라 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조직이라든지 국가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답을 해결했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 문제는 실천 기술 파트에서 정신욕동 모델이 나왔네요 기본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인간의 동기 중에 가로 생물학적 욕구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생물학적 욕구를 다른 말로 성적 욕구라고 합니다 생물학적 욕구를 다른 말로 성적 욕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중요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 전의식적 동기에 의해서 좌우된다 아닙니다 프루이드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의 정신구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뭐죠? 무의식적인 동기입니다 자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무의식결정론이라 하죠 자 무의식결정론 무의식은 정신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신결정론 심리결정론 심리결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사어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인간 내부에는 본능이 존재합니까? 네 내적 갈등이 생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본능을 원초화라고 하죠 본능과 충동을 원초화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의식 영역에 있습니다 완전 무의식 영역인데요 자 이것이 존재하고 자 내적인 갈등 다른 말로 해볼까요? 심리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정신욕동 모델 정신분석 모델 프로이드의 이 모델은요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오네요 심리적 결정론에 기초하며 여기다 보죠? 심리적 결정론에 기초하며 어린 시절의 경험 즉 과거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과거 경험을 이해하여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네 맞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정신욕동 모델은 장기개입입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장기개입이란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3번 문제는 별표 쳐야 되겠죠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부분인데 개념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항상 저는 세팅하죠 조성자는 조력자, 이네이블러와 동의어가 된다 중계자, 브로커, 메디에이터 중재자, 옹호자가 나왔습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도웁는 역할 상당히 FM적인 개념이죠 조력자, 조성자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적절한 인적 자원과의 연결입니다 연결입니다 연결시키는 역할을 중계자라고 말합니다 배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자 미시체계, 중범위체계, 거시체계 사이에 논쟁,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 자리에 중립이 들어가야 돼요 중립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해야 중재자가 됩니다 클라이언트 편에 서면 앞에서 배우셨어요? 네, 협상가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지문에서는 이게 중요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라고 했어요 왜? 클라이언트를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이 옹호자니까요 대신하여 자원과 서비스를 획득하는 활동을 말하며 특히 클라이언트에게 대항할 힘이 없을 때 적절한 역할이 옹호자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대항할 힘이 없다 클라이언트의 힘이 적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럴 때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옹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클라이언트는 대개 차별을 받는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고 위기 상황에 있는 클라이언트일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바로 클라이언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옹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답을 해결해야죠 3번이 답입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 지문을 보니까 여기가 오탈자가 있더라고요 이 대목 좀 수정해 주세요 수정해 놨는데요 자, 그린 우드가 제시한 전문직의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이 문제가 나올 때 이 그린 우드는 꼭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암기법 그린 우드는 지문 승강권입니다 그린 우드는 지문 승강권입니다 꼭 외우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지식은 이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입니다 세 번째가 승인 인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인가라고도 합니다 사회적 승인, 사회적 인가 이건 윤리강령을 말합니다 이거는 권위라고 하는데 이 권위는 바로 전문가가 갖추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사어도 다 적어드렸습니다 체계화된 이론, 사회적 승인, 전문적인 권위 관념적 철학,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관념적 철학 같은 경우는 1급 시험에 나왔던 것입니다 아닌 것으로 오지선다형으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지문, 승강권, 시작 지식, 이론, 문화 문화는 전문직적 문화입니다 시작 승인, 인정, 인가 그 다음 윤리강령 그 다음에 전문가적인 권위 전문가적인 힘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죠 간단한 문제인데 좀 중요도가 있습니다 체킹은 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5번 문제는 체킹하셔야 합니다 컴툰과 갤러웨이의 6가지 체계에 대한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우리는 핑거스와 미나안에 핑거스와 이렇게 쓰겠습니다 핑거스와 미나안에 4체계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플러스 두 가지 체계가 더 들어가면 바로 컴툰과 갤러웨이 콤, 가리라고 쓰겠습니다 컴툰과 갤러웨이의 6체계가 되는 건데 이 두 가지 체계가 전문가 체계 또는 전문 체계라 하고 또 하나는 문제인식 체계 문제인식 체계를 다른 말로 의뢰응답 체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6체계가 정리가 됩니다 자, 이 4체계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표적과 변화 매개와 행동이 보이시죠 네, 이러한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표적 체계, 행동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변화 매개 체계입니다 이 4가지의 체계를 바로 핑거스와 미나안의 4체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표적 체계, 변화 매개인이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변화 매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향을 주거나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중첩되기도 합니까? 네, 클라이언트 체계와 표적 체계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말했으니 중첩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변화 매개 체계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 및 조직을 말합니다 이거는 거의 공식적으로 확정된 겁니다 변화 매개 체계는 담당 사회복지사와 그 사회복지사가 몸담고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행동체계는 변화 매개인들이 변화 노력을 달성하기 위해 여기 중요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협력하는 사람들 자,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전문가들이 여기에 속할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동체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개 우리가 행동체계를 자원이라 하잖아요 행동체계를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 상호작용하는, 협력하는 자원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당히 폭넓겠죠? 문제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그것을 공론화시키는 사람들을 말한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인지한다 누구의 문제일까요? 클라이언트의 문제겠죠 이것을 먼저 인지하고 그것을 공론화시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 법원, 경찰, 서 등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먼저 인지하고 그것을 공론화시키면서 서비스를 요청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경찰서에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이 의뢰자가 될 것이고 응답자는 자, 이 요청에 의해서 강제로 서비스를 받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로 서비스를 받게 되는 사람 서비스 받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응답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개의 고리를 우리는 의뢰응답체계 또는 문제인식체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문가체계 아닙니다 전문가체계 아니에요 여기 전문가체계, 전문체계가 있는데 이거는 전문협회 전문협회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있는 교육협회라든지 전문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문체계 이렇게 전문가체계라고 하고요 또 하나 전문적인 가치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전문적인 가치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문적인 가치는 전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답은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보시면 이 전문가체계라든지 의뢰응답체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체킹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체킹을 했습니다 핑거스와 미나안의 4체계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6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체킹할 필요는 없어요 역구조사 자료수집 방법의 개념으로 오른 것을 고른 것은 자, 첫 번째 포럼이 나왔어요 포럼은 지역사회 공개토론회와 동의어가 됩니다 지역사회 공개토론회와 동의어 그 다음에 사회지표조사가 나왔고요 델파이 기법이 나왔고요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이 포럼, 지역사회 공개토론회는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죠 특정 관심사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는 공개적 모임에서의 토론이다 맞겠죠? 공개토론회, 공개토론회 이퀄 포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사회지표조사 이 사회지표는 통계청에 많다라고 말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빈곤율이라든지 주택보급률이라든지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회지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질적연구, 질적자료가 아니라 양적방법이다 양적방법이다 수량화한 것이기 때문에 양적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델파의 기법은 한 번의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반복 과정을 거칩니다 반복 과정을 거침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한 번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우편조사 한다겠어요? 우편조사 이 우편설문조사 대신에 요새 하는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전자설문조사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설문조사하는 거니까 당연히 익명성이 있는 걸로요 자, 그 다음에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는 이 토박이를 생각하셔라 그랬어요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는요 지역사회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토박이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따는 거예요 자,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거주하였거나 그 지역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일명 토박이들 대상으로 조사하는 욕구조사가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맞고 요거 맞죠? 기역과 리을,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욕구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 이 네 가지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네 가지를 세팅해 봤습니다 포럼과 사회지표 조사와 델파의 기법과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였습니다 자, 욕구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